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효성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효성은 1966년 11월 설립 이후 1973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인데요. 현재 조현준 등 15명이 보통주 5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배당 확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벌여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이 3월 주총을 앞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제1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완공돼 24일 문을 엽니다. 1조엔 이상 투입된 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1980년대 세계 무대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TSMC에만 11조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반도체 왕좌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벌치는 모습입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에 미쳐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김민규입니다. 전문가님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시장이 화력 대비해서는 힘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엔비디아가 이것마저 구하지는 못했다라고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마 이것마저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런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상담 연결 안 되신 분들 전화 02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단 추세 부근에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불장이라는 것에 대해 가짜 뉴스들이 퍼지면서 지속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에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에 힘입어 반도체 AI 섹터에 다시금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0% 정확한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진다는 뉴스 때문에 굉장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신규 매수는 다소 준비를 많이 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아 보일 듯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역할 때문에 지금 직전의 저항을 넘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미지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상단에 가까워질수록 하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세 상단에서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 일봉상 캔들이 두 개 정도 더 하락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매물 실현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직전에 만약에 수익 구간이셨다면 물량들을 입절하신 다음에 재매수 구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많았다는 것은 내가 불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니라 그만큼 내려가는 폭이 깊다는 것을 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준비를 좀 하시고 조정을 준비 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요. 또 재정비 이후에 다시 한 번 매수하는 전략들도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전략들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민규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우선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주셨고요. 현대차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22만 3,500원, 비중은 10%이다라고 하는데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현대차 오늘 종가가 24만 4천 원이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익절 구한이라고 하면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추세 상단에서 지금 1차적인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기존에 익절했던 물량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간 다음에 재매수 구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차트상 상단을 뚫었다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서 시도를 했지만 윗고리를 남기고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때부터 올랐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내 수익인 것이지 나중에 기다려봐야 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추세 지지를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직전 저항을 넘어야 됩니다. 직전 저항이 어디냐. 고점이겠죠. 여기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중간까지도 일단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큰 저항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기본적으로 지금 좀 보시면 그나마 익절인 구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을 때 가져가는 게 좋고 시장 자체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에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PBR이 낮다고 해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챙기실 수 있을 때 가져가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현대차를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2만 4천 원 그 매수한 구간까지 오시면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에 부지런히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대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0%고 5만 원 30%고 5만 원입니다. 네 30% 비중이시고 5만 원 매수가인데 오늘 종가는 4만 8,1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실적 좋은 거 좋죠. 하지만 추세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지금 화면을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일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뒀던데 지금 보시면 추세 중단 5만 1,600원 라인에서 더블탑을 맞고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고점부터 내려온 부분이 변곡하는 부근에서 첫 번째 상승에서는 대부분 다 저항이 발생합니다. 왜냐? 직전에 펜익세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면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기존에 이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어떤 게 안 좋습니까? 추세대가 하락으로 가고 있고 추세가 다시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중이 30%이셨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셨건 어떻게 하셨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리가 많이 눌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금 매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매수를 한다고 보셨을 때 만약에 한 번 오른 다음에 더블탑이 나오고 더블탑이라는 것은 윗고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이 구간에서 뚫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물량이 모여야 됩니다. 더 많은 물량과 더 많은 가격, 더 많은 거래량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락으로 열려있는 구간들이 1차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4만 6,650원까지를 1차적으로 열어두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추세 하락에 지금 보시면 추세대가 하락하면서 추세 중단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는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물량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냐?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장이 시작되셨을 때 저점이 그나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W 패턴은 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들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밑에 아까 말씀드린 4만 6,65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 홀딩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홀딩한다. 제가 봤을 때 저는 4만 6,650원 라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저는 손절을 하고 다시금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첫 매수가 내 마지막 매수랑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더 가져가기보다는 물량을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 PBR주하고 있는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 PBR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이 좋은 종목이 크게 이슈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종목 대비 PBR이 낮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PBR 낮은 종목들은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지를 해서 올라가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에서 빨리 나오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4만 6,650원까지 보시는 걸 권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만 6,650원 하면 미스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고 네, 그렇죠.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손절로 예? 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건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5만 1,600원을 넘어야지 위로 열릴 수 있는 구간들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전은 아, 일단 올 수는 있겠나 싶어서 그렇죠. 아, 그럼요. 만약에 저는 이겁니다. 코스닥이 지금에서 더 힘을 받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생기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AI, 로봇 이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테마가 강세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단가이긴 합니다. 그러면 막 4만 6천, 아까 650원까지만 일단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겠는데 그때까지 손절하지 마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딱 보고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은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실 계획이라면 4만 6천, 650원까지 하방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만 8,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2만 8,700원 매수가 20% 비중인데 종가가 2만 2,800원입니다. PCB 전문 기업인데 지금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PCB 관련 섹터들이 많이 관심을 받으면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무역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만 8,700원에 잡으셨다는 거 보면 좀 시간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이거를 더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화면을 볼 수 있으실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희망적인 건 뭐냐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신 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추세대는 하단에서 상단을 가고 상단에서 상단을 뚫지 못하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전의 사례를 보시면 이쪽에서도 2023년에서도 하단 찍으니까 다시금 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런데 추세 상단으로 가려면 자력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호재와 테마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난 분할 매수에서 평단을 낮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이 포지션 자체가 추세 중단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아래로 더 열려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여기서 비중 더 가져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래로 열려있는 게 지금 이 구간들에서는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생명지지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19,900원 라인에서는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내가 그러면 지금 가질 수 있는 전략은 하나에서 두 개인데 딱 하나는 뭐냐? 지금 추세 하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때 이후에 분할 매수를 가져간다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여기 추세 하단에 이탈했을 때 19,900 생명지지선 라인을 지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지금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2만 8,700원에 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눌렸을 때 샀다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 상단에서 욕심매매를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이 다 나가고 나서 다시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량이 나가고 있는 중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저항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에 갈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리겠다 하고 하시면 다음 상승 때 한 번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른다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보통 오르긴 올라도 한 300원, 400원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밑으로 오른 만큼 더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존에 보시면 대작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상승 추세에 있었던 다음에 하단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올랐을 때 이 물량들을 오른 만큼 그때 동안 여기에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팔고 펜엑셀이 유도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펜엑셀이 유도되면 분명히 브레이킹이 걸리고 다시금 지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오르다 팔고 오르다 팔고 장 초반에 오르다가 장 후반에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 물량을 넘기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하단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 2만 4,500원 라인을 돌파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대감을 다시금 한 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를 얼마나 보고 될까요? 이게 목표가는 제가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추세 상단까지를 보신다고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만 4,500원을 먼저 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4,500원을 넘으면 좀 더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수가 정도 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2만 4,500원을 일단 넘어서면 그때 분할 매수를 결정하셔가지고 조금 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듯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매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손절매는 1만 9,900원까지 잡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2만 4,5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민규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일 실시간으로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봐야겠죠.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PSP요. HPSP,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7천원 매수가의 20% 비중인데 자, 오늘 5만 5천 3백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좀 이제 반도체 부근이 상승하면서 수급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잠어라고 합니다. 잠수해 있다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나 지금 4만 7천원에 샀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익절 구간은 축하드리는데요. 이미 상단 구간에서 6만 4천 100원 라인에서 한번 고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 지금 떨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익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추세대가 상승 라인에 있고 이 부근에서 뭡니까? 일단 추세대는 상승이 있지만 추세는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추세 중단까지 안 떨어지고 이 물량들을 막으면서 지금 끝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이실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설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돌파 아니면 하락이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저점 올라간 것 대비해서 고점이 많이 못 올라갔을 시에는 고점과 저점이 가까워지면 기본적으로 상승 라인에 있으면 추세 상단에 있으면 하락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라이징 위치라고 해가지고 상승형 세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뚫고 못 올라가면 하락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 5만 5천 원까지 일단 유지라는지 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6만 4천 원까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고점을 돌파한다고 했을 시에 매도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냐? 내가 HPSP를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0% 일단 절반의 익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절반을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수익 라인에 걸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큰 수익 실현해 보실 수 있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세보 MEC 세보 ME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400원에 70%입니다. 9400원 매수가에 비중 70%인데 오늘 종가가 874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비중이 좀 커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비중이 70%라고 하시는데 너무 강심장이십니다. 강심장이고 일단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고점에서 상따나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지금 보시면 9400원에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쭉 올랐다가 그날 끝날 때 윗고리를 남기면서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량이 지금 기존의 종목들에 대한 패턴을 보면 이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 시청자분들보다 시청자분들보다 기존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안팔거나 혹은 홀딩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성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 악성 매물들이 계속 나가고 나가고 기회만 줬을 때 나가다 보니까 그 구간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패턴을 보시면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저점에서 올라가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다시금 저점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 구간에 나와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9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도 빠지셨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10% 가깝게 지금 떨어진 건데 이 구간에서 내가 비중이 70%라고 하면 선뜻 여기서 손절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추세 중단에서 밀고 올라온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변곡을 맞이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세대는 지금 평행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매수세와 매도세 어느 하나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추세대가 지금 평행이라는 것은 횡보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지금 이 공간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세가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1차원적으로 9100원에서 만약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지금 직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부근도 추세 상단에서 윗골이 남기면서 하락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9100원에서 하락 국면을 다시금 맞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더 늘리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9100원에 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 손절에 나올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매수세가 강하면 그날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봤을 때 추세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9400원에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9400원에 고점에서 매수한 만큼 그 구간까지 가는 건 한 번 내려오면 가격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원하는 소망이고 가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00원에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9100원에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손절로 나올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괜찮다고 하면 추세대를 보고 9400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 손절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신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날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수급이겠죠? 9100원에 보고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이네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전에 91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종목이 너무 올해 실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샀는데 실적이랑은 관계없을까요? 실적이 좋으면 수급에 관심을 받기는 좋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고 호재는 관심성으로는 좋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냐 테마입니다. 테마 미국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엔비디아가 16% 오르면 반도체 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무리 많아도 테마가 일단 강세이기 때문에 테마가 첫 번째 강세 두 번째는 실적에 의한 호재 세 번째는 합병, 병합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100원까지는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이 9100원 라인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뉴로메카요. 뉴로메카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천원에 50%요. 4만 천원 매수가의 5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는 4만 9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소폭 이탈을 하기도 했고 50% 비중이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기본적으로 추세 중단을 하락 돌파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추세 중단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하락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금 수급을 받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혹시 시청자님 화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강한 상승 이후에는 강한 하락이 동반되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원리가 그런 게 수급이 강하다고 하면 당연히 빠지는 각도도 큽니다. 기존에 수급이 강했고 하락이 컸고 수급이 강했고 하락이 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에도 수급이 강했고 하락이 큽니다. 그런데 직전처럼 물량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직전보다 가격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원래는 높이 올라가면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추가적인 물량을 모으기 소홀했는데 지금 보면 저점을 올리고 있고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점이 높아지면 그만큼 매수세가 조금 더디지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저점을 갱신했다는 것은 추세가 하단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추세가 하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냐? 추세대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올라가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더블탑 나온 다음에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 이 구간에서 횡보가 조금 길어지면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상승 부분에서 깃발형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조금 내려오면서 저점과 고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깃발, 깃발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깃발이라고 하는데 깃발형 패턴에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금 추세 중단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단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나오시면 42,350원인 직전 고점입니다. 그 고점이 근처에 갔을 때 나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방송 초반에 코스닥이 지금 일봉상 브레이킹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추세 중단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코스닥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중단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42,400원까지가 1차적인 저항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5,650원까지 밑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까지 가기 전에 직전에 지지했던 부분 37,800원까지를 보시고 1차 지지, 37,800원 보신 다음에 1차 저항은 4만 2천 어딥니까? 4만 2,400원까지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너무 염려치지 마시고 한번 장 초반에 수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가에서 약간 상승형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이 그나마 편합니다. 오른 다음에 빠지고 물량 모아서 올리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점에서 지금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점을 높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상승 지지대에 대한 생명 지지선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지선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높인 다음에 다시금 그림을 그려본다면 물량을 충분히 횡보라인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추세대가 현재 상승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이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 라인이고 저점이 여기까지 빠졌으면 우리가 추세 유지가 하락으로 되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저점을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단가와 지금 차트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가온그룹 7,6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 자, 7,600원에 1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7,26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요. 자, 7,600원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종목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승저항을 많이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화면 혹시 보고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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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눌렸다고 했을 때 사신 것 같으세요. 맞으시죠? 네. 네. 눌린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옹저라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직전에 현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현금의 흐름이 뭡니까?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 구간 동안 물량을 모은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존에 하락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저점이 높아지다가 이 구간에서 임펄스가 나서 터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260원이면 다시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좀 모아야 됩니다. 어디 라인에서 모아야 될까요? 이 구간 추세 중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구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지지를 그동안 했던 지금 라인에서부터 6,960원 상에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다시금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추세대가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과 녹색 선 보이시나요? 네. 지금 추세대가 하락으로 가고 있죠.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세가 훨씬 강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쭉 빠지다가 이 구간은 똑같습니다. 뭘 보시면 올리다가 윗고리 말고 내려오고 올리다가 윗고리 말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어떤 게 발생하냐? 그냥 차익실현을 던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펜익셀인데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만약에 6,960원 라인 지금부터 6,960원 라인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펜익셀로 이어지면서 추세 중단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은 10%인데 이 구간에서 조금이나마 슈팅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구간부터 6,960원까지를 얼마나 버티는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산 부분이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리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6,960원 라인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고 나오면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다시금 7,6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약손절로 나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고점에 지금 사는 게 너무 고점인 것 같다고 하시면 직전에 이 부분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하단에 초록밴드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M 주셨고요. 13만 3,500원 매수가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8만 200원입니다.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엔터주에 일단 수급들이 많이 좀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떨어진 구간에서 수급을 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하락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미 이 구간에서 빨리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트는 지금 말씀드린 지금 사실 매수 구간에서 이미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왜 어렵냐?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아서 가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건 뭐냐?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비중을 늘려가면서까지 이거를 평당가를 낮춰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해 봤을 때 글쎄요, 지금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테마나 섹터가 너무나도 명확히 가고 있는 주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 PBR 종목,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 지금 초전도체, AI 이런 곳에 너무나도 테마가 몰렸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간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9만 5천 원을 먼저 돌파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9만 5천 원 돌파를 해야겠다. 9만 5천 원 돌파를 못했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까? 이거를 직전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늘리시는 것보다 그 부분을 좀 아끼시면서 9만 5천 원 먼저 돌파하시는 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는 9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4,10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3% 넘는 낙폭이 좀 나타났고요. 3,965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매수가를 조금 소폭 이탈을 했죠.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추세 중단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들이 모이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아까랑 다른 게 무엇이냐면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이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고점은 높아지지 않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추세대가 하단에 있으면 대부분의 알 수가 있는 게 하락폭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려는 구간이 상단에 있고 그리고 중단에 걸쳐 있으면 대부분의 매수는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미 한 번 매수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결정을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하기 직전이면 이걸 매수해 아니면 사지 마라 두 개지만 만약에 매수를 한 상태면 손절해 아니면 가져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뚫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 중단 이 부근을 3980원 라인을 유지를 잘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하단에 직전 저항 부근인 3520원까지는 열어두신 다음에 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무작정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 다시금 추세 중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 구간에서 횡보세가 지속이 됐을 때 다시금 돌파할 수 있는 물량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이 구간까지 4245원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나올 수 있는 단가는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저점이 시작되던 부근까지는 열어두신 다음에 대응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한 번에 은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근은 열어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종목 상담들 말고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좀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의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어서는 기대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또 만나보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매일 매일 수익 내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너무나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질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초록밴드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단기 매매로 접근한 종목들이 매일매일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어요. 종목들 이야기도 궁금한데 이야기 한 번 바로 시작해 주시죠.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덕산하이 메탈, 영업무역, 상신 EDP, 엠로까지 해서 29.94%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열려있고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일도 실시간 단타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알소프트와 에이징랜드가 있겠지만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늘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단타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단타를 수익을 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MDS 테크, AD 테크놀로지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19.41%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익을 내면서 일단은 이것에 대한 리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타가 쉽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 어떤 사람이 쉽게 보인다고 하면 그만큼 쉽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을 텐데요. 오늘 장이 좋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MDS 테크,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보시면 2,070원에 사서 2,125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두 번 매매를 했는데요. 3만 6,200원에 사서 3만 6,800원 3만 6,000원에 사서 3만 6,600원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뭐냐? 아, 매일매일 이런 단타를 배워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매일 궁금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런 상황이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단타 공부를 한 다음에 수급이 어떤 궁금증이 풀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싫어집니다. 왜? 월요일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매일매일 거래량과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나오고 그런 건 결국 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합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가지고 채득화한 다음에 매일매일 시장의 어떤 종목, 테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날 바로 아침에 거래량과 수급 좋은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충분하게 저는 증명한 거 제가 증명한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초록밴드를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리뷰를 좀 보시면 오늘 이제 제가 아니라 시청자분께서 같이 수익 낸 걸 올려주신 건데 AD 테크놀로지 보시면 2% 뭐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1%, 1.32%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AD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DS 테크도 있겠지만 일단 AD 테크놀로지부터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시면 실시간 단타 무료방송이라고 썼죠. 저는 오늘 뭐냐면은 저 잘한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저 이만큼 잘해요. 어디서 해가지고 수익률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켠 다음에 거기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매수나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분석하고 수급을 분석한다는 거는 다양한 기법이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고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위로 오르던지 내리던지 횡보하던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열심히 추세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이 추세는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저의 경험에 따른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하단에 초록밴드 오셨을 때 어떻게 김민규 전문가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히든 종목과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어제도 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시총 약 7천억 이상의 튼튼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까? 이런 종목은 왜 난 몰랐지?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존에 하락을 찍었고 올라오는 종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하단을 찍으면 어디가 하락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등을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올랐네? 이 부근부터는 제가 분석을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윙 포지션을 찾는 분들을 위한 종목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제 바탕은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있죠. 어딘지 알 수 있냐? 기본적으로 직전에 더블탑이나 더블바텀 나왔던 구간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이 되고 고통을 깎고 겪다 보면 스윙 종목의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1시간봉, 4시간봉, 1일봉, 주봉 이 구간 안에서 대부분의 타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슈팅 시에 10억 퍼센트에서 20% 상승 랠리를 이끄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총 1천억짜리 증거금 100%는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총 약 7천억의 튼튼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로 그리고 다른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고 다음날 오른 것은 제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1봉을 보여드리면 너무나도 맛있는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달달한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저항 라인 부근에서 추세대가 상단에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저점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보시면 생명 지지선 라인에서 올랐을 때 24%가 올랐고 이 생명 지지선에서 지지를 변곡하지 않고 버티니까 20%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어느 단계냐 추세가 이미 생명 지지선까지 떨어지면 나이스한 캐치 구간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이 구간에서 뭡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지 말고 지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간이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 타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순간이 타점이 아닙니다. 아리까리한 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구간에서 밀고 올라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게 바로 타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저점에서 사고 싶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가리고 여기를 보신다고 하면 이 구간이 추세 하단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추세 하단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지지 반등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야 하면 그거는 주식의 신이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한 번 반등한 구간에서 생명 지지선은 직전의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반등을 줬고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음 캔들은 분명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직전보다 캔들을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조금씩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15%는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5%에서 6% 내로 정리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 혹은 차트를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 번 무료로 오픈해 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듯 하고 주봉을 보면 딱 보면 정말 맛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는 게 뭐냐 추세 중단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더블탑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바탑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추세 중단에서 밀고 올라갔습니다 주봉이 그럼 뭡니까?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횡보라인을 한 번 그린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냐 추세대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죽지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대마는 쉽게 죽지 않고 주추세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7천억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이랑 호재는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랑 어떤 제품에 의해서 한국이랑 유럽 간의 80% 이상 증가에 대한 수출이 이미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어? 내가 모르던 건데 지금 주추세 보시면은 더블탑 찍고 나서 떨어졌지만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초록밴드로 오시면 되겠고요 다시금 1봉상 보여드리면 첫 번째 상승 때 생명 지지선에서 24%가 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20%가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뭡니까? 어? 내가 이거 궁금해? 안 궁금해? 내가 이거 봐봐라? 어차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월요일날부터 이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료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발굴하고 추세 하단부터 어떻게 올라오는지 체크해낸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하단에 김민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고요 정말 이 종목 찾느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보통 시총 5천억 이하에서 추세가 오를 이제 막 오를 때 찾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할 만한 것들 제가 설날 선물을 못 드려서 준비했으니까 늦은 설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즐겨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듯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오늘의 이 히든 종목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전략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민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밑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수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 전략을 좀 짚어주셨고요 롯데 정밀화학은 반등 시에는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PSP는 5만 5천원 변곡점을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민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